아범메트 다시 탐다시 1번이야 끝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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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도 잡아 몸도 잡아! 우리 지금 모아! 플러즈! 플러즈! 오케이 됐어 천천히 천천히 야 너무 급해 야 너무 급해 천천히 해 천천히 인마 천천히 해 천천히 성 tall 그렇지 다리 힘 좀 필요 없어 지금 보리 형 천천히해 천천히 와 이렇게 fun kill 큰 싸움 해 예 공싸움 해. 공싸움 이겨야 돼. 게리야 천천히 천천히. 공싸움 이겨야 돼 게라. 게리야. 바꼈어. 게리야 한 번 더. 맨날 하는 두리 있어 두리. 됐다 됐다 됐다. 무릎도 공가야지. 무기중심 올려. 게리야 신자스 하려면 무릎도 공가야 돼. 게리야 신자스 하려면 무릎이 있군. 게리야. 게리야 좀. 게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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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리야 오른팔이두 잡아. 게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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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끼나 거 잡죠? 이해보니 2번 배틀고 하는데요 다시 다시 천천히 천천히 다시 다시 한번 여러분 천천히 천천히 삼각그림 나온다 삼각그림 나온다 에이 밟고 삼각 써야지 방금 저렇게 계속 밀었다 당겼다 해 시간 보지마 보지마 집중해 무릎을 더 안가야 돼 그렇지 다시 클로즈 잡아 됐다 됐다 다리 밑에 무릎차 뛰어라 오케이 오케이 그쪽으로 가면 돼 오른쪽으로 가면 돼 오른쪽으로 가면 돼 오른쪽으로 가면 돼 아 바빠 그래 그쪽으로 가면 돼 겨라 안 봐 안 봐 그냥 오른쪽 안 안 봐 아저씨 자꾸 쓰면서 다 당겨 다 당겨 다 당겨 무릎 통으로 가 무릎 통으로 가 뒤로 당겨 뒤로 당겨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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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메이스 지켜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야 마운트 할 수 있잖아 야 한 번 풀고 마운트까지 가자 허리 빼 다리 야 다 풀렸잖아 다리 밀어 다 풀렸잖아 야 야 다 풀렸잖아 베이스 잡고 야 야 다 풀렸잖아 야 야 다 풀렸잖아 겨라 좀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마지막에 브릿지 해야 돼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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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죠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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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무릎 다 빠졌잖아 형 무릎 다 빠졌잖아 형 무릎 다 빠졌잖아 그래 베이스부터 지켜 겨라 베이스 지키고 천천히 해 그래 다 lifting 15초 다 나았다 다 뛰고 눌러 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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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초 25초 찌개 찌개 그냥 찌개 20초 17초 지키 15초 1분 2분 2 2분 2 8배 8패! 8패! 눌러! 눌러! 10초 눌러! 8 8 8! 눌러! 눌러! 그냥 눌러! 왼팔 조심해! 왼팔 조심하고! 잡아! 잡아! 그렇지! 고대요! 고대요! 고교열 선수 승리입니다. 괜찮아요! 괜찮아요!